이번 연구 미야 냐 대박 와 인사적 오늘의 이야기는 아침 일어났는데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살지 망고 해도 되는구나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. 날라갈 것처럼 만족스러웠죠. 음악을 하게 되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서 간절했었는데 일어나자마자 문자를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진짜 소리 질렀었어요. 지금 결과를 하고 출입을 하시기 바랍니다. 12시 29분 59초를 일하는 겁니다. 학생들은 꼭 명심해 주십시오. 가시겠습니다. 학교는 좀 가깝더라고요. 학교랑 걸어서 5분 거리여서 더 학업에 대한 동기 구여도 될 것 같고 학교에 대한 동기 구여도 될 것 같고 학교에 좀 가깝더라고요. 학교랑 걸어서 5분 거리여서 더 학업에 대한 동기 구여도 될 것 같고 쌍의 일단 지올로 일단 기숙사 방 친구들이랑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행복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.